일부 의대생들이 의사,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아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인 메디스테프에는 최근 국민들을 개돼지 등에 비유하면서 비난하는 발언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이후 그의 게시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실 어떤 교재들이 주고만 전혀érique 보건복지부는 어떤 교재를 Houston